지구연들 안녕! 고놈이야! 이번 코너는 요즘 지구에서 핫한 트렌드를 소개해볼게! 고놈이 지구생활보고서의 이번 아이템은 바로바로 다들 누군지 알겠지? 바로 버천 인플루언서들이야! 차례대로 소개하면 신한 라이프 모델 로지! LG 뮤지션 김레야! 마지막으로는 생활지원 모델이면서 유튜버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루이까지 유튜브부터 인스타까지 다들 엄청 하대 고놈이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로지는 공중파 데뷔까지 했잖아 CF 보면 춤도 너무 잘 쪄 고놈이도 춤 잘 추는데 레아는 뮤지션인데 공개한 인터뷰 보니까 목소리도 좋고 영어도 잘하더라고 그리고 루이는 예전에 BTS 버터 커버한 거 봤는데 고놈이랑은 완전 다른 매력에 고놈이도 빠져버렸어 고놈이도 BTS 버터 커버한 거 있는데 그거 봐줄 거야? 고놈이도 노래랑 춤이라면 좀 자신 있는데 이렇게 핫한 인플루언스를 보니까 고놈이도 더 열심히 해서 유명해져야겠어 고놈이는 우주까지 유명해지는 게 꿈인데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럼 고놈이의 지우생의 보고는 여기서 마칠게 안녕 빠밤